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일단 태양광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요 발전기둥인 타워 관련된 부분을 생산해서 판매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국내만에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도 법인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명실상부한 해상풍력 관련된 이런 산업에서는 거의 독보적인 대장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지금 바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단은 지금 CS윈드라는 종목 자체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섹터로 편입이 진지게 돼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게 최근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지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은 인플레 관련된 내용 속에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또 나오면서 러시아의 가스가 어느 정도 공급이 우려감이 생기면서 더욱더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왔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급망 우려가 되면서 지금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전환에 대한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CS윈드가 본격적으로 또 수혜를 얻었었다. 이런 말씀을 이제 좀 먼저 드릴 수가 있고요. 일단 오늘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CS윈드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좀 에너지와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완화적인 모션들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인플레 관련된 내용들이 좀 집중이 되었었는데 지금 인플레 관련된 지표들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탈원전을 다시 폐기한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적 흐름까지도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이제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하락들이 계속해서 지금 8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하락은 일단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투입한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12조의 자금 중에서 불법 자금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2,600억 정도가 지금 표본 조사에서만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정식적으로 조사를 들어가게 되면 2,600억 이상의 더 많은 자금들이 좀 부실한 상태로 집행이 되었다라는 점이 나타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의 우려감들이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CS윈드를 우리가 보시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성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부분이 지금 탈원전 폐기나 아니면 인플레 이런 완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사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막을 수가 없는 트렌드거든요.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미국 인플레 감축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도 신재생에너지로 이렇게 전환하는 정책 자금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도 대형 프로젝트 5개 정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발트의 쪽에서도 7배 규모의 해상풍력 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합의를 한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CS윈드의 성장은 그리고 또 수주량은 앞으로 안정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은 정책적 이슈나 아니면 단기적인 이런 인플레 완화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충분히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 트렌드에 따라서 지속적인 투자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6만 원 정도 제시를 드리고 목표가는 7만 원, 손절가 5만 7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윈드가 오늘 3% 정도 좀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로의 트렌드는 바꿀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Y라노 CS윈드 함께 확인해봤고요.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Y라노 종목은 바로 라이온 캠텍입니다. 라이온 캠텍도 오늘 좀 하락세가 나타나는데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또 물적분할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라이온 캠텍이 오늘 하락은 확실히 물적분할 영향을 받고 있다.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오늘 이 물적분할, 분할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지금 라이온 캠텍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라이온 캠텍 같은 경우는 건자재, 내외장재 관련된 사업을 영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합성 왁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합성 왁스랑 지금 인조 대리석 관련된 OEM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방금 인조 대리석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은 인조 대리석 위주로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합성 왁스 사업을 영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되게 인정받고 있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지금 경쟁사들의 고객들을 빠르게 좀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펀더멘탈 쪽으로 보게 된다면 라이온 캠텍이 지금 실적이 전년도 92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었지만 지금 상반기에도 거의 50억 이상의 수준이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신고가 갱신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하락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물적분할에 대한 내용 때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물적분할과 인적분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인적분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더라도 여기서 인격체를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지분 구조를 나눠 갖는 분할 구조를 우리가 인적분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물적분할이라는 것은 지금 사업체가 이렇게 따로 분리돼서 지분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완벽히 독립된 기업으로 분할이 되어가지고 지분만 이제 자회사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물적분할 요소가 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물적분할이 진행되었을 때 투자자들이 결국엔 지분을 나눠가지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는 상황이고 또 투자자가 아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보시게 되면 기업가들은 별도의 회사가 설립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대한 매각으로 인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또 사업에 집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좋은 유리한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하락이 이렇게 큰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의 분할 조건이다라는 점을 보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분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분 가치의 변동이 커지기 때문에 우려감, 차익 매물이 빠르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이 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결국에는 우리 라이온 캠텍이라는 종목이 일단 물적분할이 시작되는 구간인 만큼 앞으로 이제 투자자들한테는 리스크 요인으로 좀 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속에서 투자자분들은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손절가 만원 제시드리면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이온 캠텍 물적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난 추석 전에 이야기가 나왔죠. 오늘 17% 넘게 하락하면서 만 65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만원 이탈하면 조금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주었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와이라노 종목은 한국 BNC입니다. 한국 BNC가 오늘 어떤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나요? 일단 세 번째 종목은 한국 BNC인데요. 이 종목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 주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일단 한국 BNC는 안트로퀴놀로라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근에 우리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들이 주가 흐름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주가 바닷건에서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7월 이후부터 조금 반등이 나왔었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트로퀴놀로라는 제품에 대한 사전 상담 신청을 진행한 부분이 어느 정도 컨택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미국 FDA와 미팅이 잡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와주던 찰나에 그리고 나서도 사실 모멘텀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코로나 관련된 부분이 지금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는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 오늘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미국 FDA와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요청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FDA에서 의견을 받았는데요. 지금 유효성을 충분히 입증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임상을 권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지금 FDA라 사전 상담 미팅이 잡힌 것은 상당히 호재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임상 권고를 받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팅이 진행되어도 재차 또 임상에 대한 부분을 권유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모멘텀이 딱히 기대할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FDA의 내용 발언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외에도 파생 상품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리스크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우리 이 종목은 우리가 투자 포인트로 잡아가기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도망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그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손절가 7,500원 안내해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BNC까지 오늘 Y라노 종목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 BNC가 오늘도 12% 넘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초가보다는 약간 일단은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면서 좀 갭을 메꾸고는 있긴 한데 하지만 강현우 과장은 역시 한국 BNC는 조금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현우 과장과 함께 Y라노 세 종목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